장미꽃 한중해. 아니에요. 정답! 어떤 핑꽃 한중해. 아닙니다. 다 나왔어. 자 자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보세요. 니하우. 올라. 이게 각 나라의? 정답! 조갑경 씨 안 돼요. 조갑경 씨 안 돼요. 조갑경 씨 안 돼요. 다음 힌트 볼까요? 자 다음 힌트는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정답! 윤영빈 씨. 자 이해정 윤영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답!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정화! 호두광과 세트도 나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깜짝이야. 이 코너는 잘 맞추면 맞추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도 못 맞을지 모르니까 저걸로 바꿔줘. 바꿔줘. 일단은 가져가세요. 자 이번에는 정원주 선배님. 혹시 가져가시고 싶은 선물 있습니까? 커피 믹스요. 아! 커피 믹스요? 그건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정답! 김신영. 하나 둘 셋. 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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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 많이 나옵니다. 지니.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히트를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아까 하셨다면서요. 근데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해 때문에. 왜 이러세요 진짜. 계속해서 히트 보세요. 다 히트 주세요. 저게 뭔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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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의 비로. 정답! 그대 작은 말씀을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그또 시전도 없이. 아름다운 사랑이로여. 성공!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자. 오늘은 막내 석주 형한테. 어떤 선분이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청소기 하라고. 청소기 로봇 청소기. 아니요. 스팀 청소기. 요거 요거 하실까요? 네. 기가 매듭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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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힌트 주세요. 비가 오네요. 장만가요? 이제 아껴야지. 다음 힌트 보면 센스 있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우산인가? 비가 오고 있어요. 어? 정답. 김신영. 비 내리는 영동교. 정답. 나오세요. 총. 강민이. 영동교. 사. 토르. 하나. 하나. 여리여. 다. 항상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면 그처럼 늘어넘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 시에 건강한 웃음, 건강한 회복으로 우리 도전 전국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남은 선물이 일단 루어 낚시 세트 신구 청소기 그 다음에 김치와 만두 세르 핸디형 다리미 이거 이긴 팀이 다 가져갑니다. 싹 다. 올킬입니다. 자 갑니다 틀리면 바로바로 제가 밀어요. 음악 스타트. 아우 떨려. 서울시스터즈 첫 차입니다.